안녕하세요 오늘은 28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2024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은 Nawaz 소리도 이렇게 완성돼서 Tenemos 30분의 10분 orem 제가 먼저 패 genere는 매운 고추장 약 15분서엔 고춧가루 갑니다 저 가요? 아 어떡해 어떡하면 맛있겠네 갑니다 음 디디 잘 어우러웠어요 마티나 많이 먹는데 파이터 다 먹기 다 먹기 아... 뭐 이... 이거?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아... 난 잡았으면 좋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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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시원해... 2시간... 아... 음... 너무 혼자 외출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나가서 밥도 먹고 분양먹을게 돌아다니려고요 저 그럼 아몬드 초코 아 너 팀 올까? 이걸로 할게 다른 팀 네 네가 없는 현실 너무나도 비참해 There's no one 너 같은 너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아파야 베이비 Baby I owe you means I love you And nothing else will do Baby I owe you Oh yes I do An explanation baby 저 쿠박 쿠박 코너를 아 힘들어 다시 집에 왔어요 해피니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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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토요일인데 이마트 가서 장보고 오려고요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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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식을 하고 있어요. 고춧가루 아 두개가 들어있었구나 몰랐네 물 흑불 흑불 우린 여하 있고 계란히 점수리들이라고 강한게 왔어요.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 이 노래가 혹시 너에게 방해가 될까봐 나는 조심하는 중이야 될까봐 나는 조심하는 중이야 내 어릴 적 꿈과 날 사랑한 사람 수 없는 별 아래 그림 같은 손 하지만 이제 나 잘못 듣는 밤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는 마음만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난 자꾸 뒤를 돌아봐요 매국씨 걸어온 기후에 놓인 점들이 많아 그림 화살표 설계된 나의 철로로 걸어 이 길에 머물